한글자막 by 한효정 祖安, 你不要這麼快來 讓我找到安仔夾口供吧 你好, 我是安仔 請丘一聲之後低口順 我會盡快回覆你 又會不通的 安仔, 你生性一點 你和祖安的緣份考定報 去看今次的嘛 你怎麼做賊?一定是七武鬥師 這麼害怕? 你不要武大武勢 婆婆, 你等人嗎? 我嫌那個凡夫人在上高打仗 吵架了, 我就走下來休息 休息了 休息了, 休息了 休息了, 休息了 回家喝冷氣吧 你別管那麼多 你快點上去, 快下雨了 快下雨, 你才上去 你也沒有帶傘 我知道那些是過人雨, 行不行 上去吧, 上去吧, 先上去吧 Joanne, 你甚麼時候回來的 浩姨 阿姨, 安仔進了哪間醫院? 阿姨奶奶 上去吧 我把安仔給火車做事 告訴Joanne, 你回去鄧小燕 走 我想奶奶當然是為了安仔 所以說道是騙Joanne回來的 兒媽進本回來之後我都沒笑過 我想媽媽當然想幫她和好媳婦回來 有甚麼叫不出, 希望安仔生性 浩姨, 究竟安仔現在怎麼樣 剛才帶她去找伯母的電話又不通 安仔的手提電話又沒人接 她怎麼樣?快告訴我吧 不好意思, 你有個還沒去哪裡 你先走, 我還沒想到去哪裡 浩姨, 安仔睡到哪間醫院 你不知道嗎 不知道, 怎麼會不知道 安仔已經出院了 你在電話上明明告訴我 她的腳又傷得很重 又說她弄傷了腦 她怎麼出院 浩姨, 你是不是有甚麼騙著我 一定是家車打電話 收了線 浩姨, 謝謝你, 你告訴我 究竟…究竟安仔做甚麼 你不怕, 你說吧 安仔其實沒事的 她受傷的事是我說的話騙你的 司機, 拜託你停車 你別聽我說, 你繼續走 Joanne, 我知道我說的話騙你 是不對的 不過我也是為了你們好 你記得嗎 那天你在泰國打電話回來給安仔 被阿隼接了你的電話 她告訴你 別阻礙她跟阿隼拍拖, 是不是 其實她只是說謊 安仔根本不知道你打電話給她 她那時候還沒跟阿隼拍拖 她根本在找個機會被自己埋位 你怎麼知道 阿隼, 好醫, 拜託你別再在這裡 做個故事, 好不好 我發誓, 如果我是說謊的話 就天打雷拍 幸好她天有眼 被阿姐每中聽到 那瓶瓶跟她媽媽說的事才知道 就算又怎麼樣 現在他們都已經開始了, 是不是 開始了有甚麼所謂 最重要是結局 Joanne, 只要跟安仔說清楚她 那瓶瓶一定被打到十八層地獄 別說了 我想現在安仔一定在瓶瓶裡畫東西 我們就走上去 踢爆真味道, 搶回安仔回來 不行, 好醫 有甚麼不行?情藏要煎腸 一釀菜就輸了一輩子的幸福 一定要這麼說 好醫生, 別進去吧 畢竟人家在家裡 我們這樣撞上去, 安仔會很沒面子 或許他們不在這裡, 我們走 安仔不在這裡就對了 你要三口六明跟他拿去說清楚 你這個正日出現, 門口要消失 不, 當然不要了, 我們不要進去 你怕等我來, 安仔在這裡做好 大家說清楚他 好… 都這麼晚了, 不如不要走 不要了, 回去做事 這套餐廳還要交嘛 在這裡做得一樣 可以煲咖啡給你喝 又可以煮酸藥給你吃 你媽媽回來看見不太好 乖, 回去打給你, 好嗎 那好吧 謝謝謝謝 今天你們到這裡 我們接下來 我們現在是吧 我們在這裡做好 我們來工作 我們來拍照 重點選擇 我們來拍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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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앤아, 빨리 가요, 조앤아 조앤아, 그럼 그 문지에 가만히 가요 조앤아 불가능해 그냥 사는 너희들어 그럼 가요 빨리 가요 조앤아, 너 같이 가요 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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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앤 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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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물어봐요? 조앤 그렇게 귀엽게, 그렇게 듣던지 말 못 보내주세요 뭐하는지? 도웨어 뭐해? 잘해, 집에 집에 가서 전화 전화 전화가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 안 돼, 내가 듣는 소리 안 돼서 안 돼 그냥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고姨? 왜 이렇게? 저는 안 돼서 안 돼서 지금 그 전에 그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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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앤이 왔어요? 조앤이 왔어요? 제가 고생을 위해 조앤이 왔어요 원하여서 도와주신이 왔어요 왜요? 당신이 손을 터뜨려야? 조앤이, 너 진짜 왔어요? 너는 어디서 왔어요? 조앤이, 고생이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한 번 사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돌아왔어요 제가 바로 갔다 왔어요 혹시 제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Joanna,究竟發生了什麼事? 다행히 가고 싶다, 너는 못 찾을까? 어떡해,姐姐, 어떡해 뭐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难道在冲凉? 没理由的 他答应我回家就打给我的 哪个手眉 善姨, 我是俊俊 安姐回家了没有 她还没回来 我还没回来 那好吧, 我尝试打给你手提 谢谢, 再见 你好, 我是安仔 赶多一声之后留下口信 我要尽快回覆你 好, 干啥 干啥 뭐해? 다음 전화전화에 연락을 전달 그 방법을 안 할 수 없는데 꼭 전화전화에 연락을 전달 오늘 전화전화에 연락을 전달 그래서 어떻게 전화전화에 연락을 전달? 왜 저를 못하겠지? 왜 이리 빨리 빨리? 왜 이리와? 왜 이리 빨리 빨리? 왜 이리 빨리 빨리? 일어난 일은 뭐지? 왜 이리 와? 네, 저기 지금 아니겠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냐고 알겠지? 아나 마음대로 하는지 알ugo 모르는 안 Saying, 주고 계신지 줌줌 연락이 또는 전ожу전 게으ін가 나 아구 통어 회수님을 찾아라 결정의 몸통은 안 통해서 결정의 몸통은 안 통해서 사이가 그렇게 빨리 오지 마 그러지않아, 제 전통을 oldcious 그래서 집중이 안들어 저는 지금 나중살이 왜요? 너무 너무 행복해, 사과 함께 나눠서 뭐? 무슨 일일까요? 아까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아저씨, 일찍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일까요? 네, 저야 그 사람은 정말 정신없는가 잘 모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없을땐 그 사람은 아내가 그 사람을 전화합니다 너는 그냥 뭐 한 말을 말해 한글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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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사랑, 조얀과 아安仔 지금 너무 친절한 친구 그럼요. Helen, 제가 조언을 직접 얘기해 볼까요? 좋아. 조언, 이번에는 제가 못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당신은 계속 시각을 설명해? 왜? 나는 안지않고 그때와 안지않고 그냥 내가 제 마음을 받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헛궂 이거 타고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은 안지않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만드시키고 우리 이곳에서 계속 안 돌아가고 제가 답변해, 이곳도 못 만드시킵니다 너는 못 만드시킵니다 하지만, 너는 못 만드시킵니다 Joanne 너는 이렇게 가까이 돌아다니라 만약에 이곳을 못 만드시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마음을 물어보십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은 안전하게도 안전하게 되었을까?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미 잘 알게 되었을땐 아마 당신이 봤을땐은 편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땐 아니면 그 남자와 그 남자와 그 남자의 관계는 그는 당신이 생각되었을땐? 아니면 그 남자의 말은 그 남자의 말은 다謂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아났지의 삶을 뺏어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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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가를 가지고 있는지 사랑은 당일은 꼭 접수挑戰과考驗 이 시선에 대해 그리기와 안전한가의 내용은 모두의 믿음과 믿음 당신이 그에게도 못하고 있는 곳이 왔다 왜요? 당신은 자신의 힘을 부족해 당신은 자신의 자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성격 만약 당신은 자신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다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안정하지 못합니다 안타까 그러니까. 저건 제가 부산, I 역시 부산 시간에 누구는 말은 내가 아깝게 해결지? 네, 엄마. 아이들, 너는 출권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내가 들을땐, 봐야 될 수 있어. 내 말은 여기서 알 수 있어. 엄마, 하는 일은 후父母母도 알 수 있어? 오늘의 숙성은 감정의 생활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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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도 안정 나는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오면을 다가게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식,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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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nne? 오늘 너는 존 존 존 우리 그냥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늦은 그럼... 다시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한참 정도 너는 이렇게 많이 오신데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 너는 더 걱정해? 이렇게 일을 하여서, 나도 생각해봐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해 주자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 주자 몇 시에을 attacking? 빨리睡 π 소중하자 화장실 못 심하게 화장실은 화장실가 안 Allied 못 의심할 수 있다면? 당연히 there's any trouble 너 계속 이렇게 сестрhe, 왜 이렇게 안가워? 모르겠어요, 진짜로 흥미리神器, 너무疲累了嗎? 不是 네, 너의 아이템을 잃어버렸어 내일 아침에 또 보내줄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보내줄 네, 저녁때로, 너희가... 저녁때로 전화가 들어있어 너희랑 같이 가 아마 낳生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잘 안 와. 너는 잘 안 가 빨리 가야 돼, 안은 피부가 너무 잘 안 tame 괜찮아요, 랄지 말아, 볼 때에는 계속 안 좋아 괜찮아 그럼요 너는 전화가 안 돼? 아니요 저는 내일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은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매일 시간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바로 차를 타고 25분 후에 기다려 기다려 Joanne? 아직도 안녕히 계신가요? 조금 더 이상, 잘 지내줘 히히이도 안 나요 잘 지내줘야? 네, 빨리 가. 맞습니다. 진진? 아니, 그 사람은 누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너희가 왔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많이瘦了. 사실 저는 태국에 연락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진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도 모르겠다고 너는 모르겠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지? 내가 말한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말한다고 너는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너희도 시작한다고 너희도 말한다고? 내가 말한다고? 저는 이 상황을 모르겠다고 너희도 말한다고 너희도 말한다고 그 아침에 제가 갔을 때 가게를 찾아뵙는 너는 너무 마이클 그 밤에 너와 준준준의 집을 가고 아니, 그 밤에 너와 함께하고 내 마음을 잡고, 그래서 마이클을 잃어버렸어 너희들과 준준준준의 집을 잃어버렸어 왜 말이야? 그 밤에? 뭐지? 아침에 너의 방문을 봤을때 여러분이 전혀 없었을때는 없었을때 없었을때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을때 진짜? 내 마음은 아직 안고 싶어